안녕하세요 그 문제 한번 보실래요? 내가 간혹 가다가 문제가 뒤에 여긴 답이 없는데 답이 올라가 있는 정답은 정확히 답이에요 가끔 내가 숫자가 약해서 1번을 답으로 갖다 놓고 가끔 5번을 부를 때가 있으니까 해설은 다 정확히 해요 해설은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웬만하면 나와 있는 답지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몇 번 하니까 1번 여기 문제 한번 봐볼게요 1번하고 2번은 특별법이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문제의 길이는 이 정도 나와요 실제 문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나눠드린 문제는 수준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문제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주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제 밴드에 올라가는 문제도 거의 실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길이 가끔 지문이 이렇게 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렇게 내요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혹시 너무 길어요? 그러지만 그런 건 아니고 1번 한번 봐볼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고 항상 프린트는 두 문제 정도가 특별법이 들어가니까 감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틀린 거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상가건물은 임대차 기간이 1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1년인데 만약에 당사자가 6개월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6개월을 정하면 임차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으로 바꾸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임대인은 여전히 1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것은 뉘앙스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같은 지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나오겠죠 주택임대차야 임차 기간이 2년 미만호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주임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가 똑같은 지문이라는 거 1번이 지금 틀린 지문이고 여기 임차를 바꿔야 돼요 2번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끊고요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되는 걸로 봅니다 얘는 주임법 상임법이 같은 지문이에요 주택임대차에도 나와도 되고 상가금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임대차가 존속되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기간 동그라미고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동그라미죠 옆에다가 법정 갱신기간은 X입니다 법정 갱신기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갱신요구권 기간 안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적지 마시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되죠 종료가 안 되면 안 돼요 종료가 돼야 되고 보증금 전보나 일부를 못 받은 경우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다가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요 단독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각당할 수 있거든요 안 해준다 그러면 상급법원으로 항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이건 좀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금물임대차 보호법이 똑같습니다 둘 다 있는 제도예요 이것들은 보증금 자액은 100분의 5가 되는 거고 주임법은 20분의 1입니다 같은 5%이지만 숫자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었던 거 갑은 을 소유 주택을 임차했다 지금 소유자가 바뀐 거 보이죠 임대인이 누구예요 을이고 임차인이 갑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틀린 것은 갑의 배우자 동그라미 자녀 동그라미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약요건이 주민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이때 자녀라고 할 때 이게 배우자 자녀는 가족이긴 하지만 같이 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동거인 가족을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걸 말고 같은 동거를 해야 되는 거고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의 직권말소라는 거 보이죠 이 직권말소 직권말소가 들어가면 무조건 대약력은 일단 상실됩니다 상실되고 옆에 쓰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당사자가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의를 제기하죠 그럼 이의를 제기해서 만약에 이게 주민등록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대약력을 계속 유지해야 안 해요 대약력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회복하면 대약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선이 제3자에게도 대약력이 있습니다 이건요 옳은 정답이고 대약력 있는 동그라미 차예요 대약력 있는 겁니다 대약력이 있다는 거죠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끊고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수인입니다 매수자 의리 지휘를 당연히 승계함으로 여기까지는 끊으세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뭐냐면 의리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갑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임차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팔렸다는 거예요 병에게 이 집이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양수인 그래요 양수인 그럼 이 사람이 대약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임대인의 지휘가 이 새로운 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기간 동안 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대약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못 돌려줄 것 같아요 꼬락선이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요 야 나 그냥 나갈란다 보증금 네가 좀 줘 하고 얘한테 미리 받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임대차 지휘를 당연히 승계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건데 뒤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지가 없다라는 게 이의를 제기해서요 이의를 제기해서 여전히 임대인 을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락선이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니까 3번이 여지가 없다 이게 틀린 거고요 4번에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 갑이 누구였죠 임차인이죠 갑과의 점유 매개관계 동그라미 이 점유 매개관계가 전대차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대차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걸 지워볼게요 이렇게 갑이란 여기 지금 을인데 을이 집 소유자고 여기에 갑이란 사람이 임차인인데 이게 이 사람이 전대차 계약을 매서 이 사람이 전차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얘는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그러면 얘도 대항력이 있고 얘도 대항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인주를 갖춰야 되거든요 인주를 직접 점유자 병이 갖춰야 되느냐 이 간접 점유자가 인주를 갖춰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직접 점유자가 인주를 갖추면 애가 인주를 갖추면 애가 대항력을 갖고 애도 더불어 같이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인주를 갖추는 게 아니라 직접 점유자가 인주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거주한 사람 보인가요? 실제 거주한 사람이 전차인이에요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야 누구도요 갑 간접 점유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접수가 됐어요? 자 5번 만약 을소유주택이 이미 병의 저당권이 답을 줬어요 이미 병의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붙어있는 거고 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 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인주를 갖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말속 기준권리가 될 거예요 병의 담보권 실행이다라고 하는 건 경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이렇게요 그럼 말속 기준권리에 있던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이 그림을 보면 얘를 못 찾지는 않습니다 두 달 정도 배우면 그런데 이 문장 자체를 그림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웠는데 얘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서 이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것이지 그림을 제가 그려가지고 여기 앞에가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고 뒤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데 인주를 가지고 있어요 말속 기준권리가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말속 기준권리를 포함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누구나 알아요 이걸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가 실력은 이 문장을 보고 이 그림이 도출될 정도로 와야지 이게 실력이 돼요 그래서 그래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게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일단 옳은 정답이 되는데요 그 실력을 배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됐네요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와볼게요 3번은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3번은 어떤 문제예요 문제 파악이 뭐예요 이건요 가장 매매잖아요 가장 매매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장 양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매매 가장 매매 다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정허위 표시 그럼 머릿속에 항상 A 그 다음에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가 됐습니다 무효 그렇죠? 이 등기 무효라는 것이죠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103조 위반 아니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애가 선의이면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채권자가 갑을 대신해서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채권자 대위권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일단요 그래야 문제를 들어가는 거야 자 갑은 갑은 원소유자죠 원래 갑은 의뢰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건 통정허위로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자 무효의 효과가 뭐예요? 무효의 효과가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이행 후에는 뭐?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요 알겠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채무불리행 그럼 효과는 효과는 어떻게 돼요? 해제 해제가 되면 효과는 또 뭐예요? 원상회복 무효치소는 효과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해제 채무불리행이 생기면 해제가 되고 그 효과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원상회복 반환이에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회복 의무가 다르다는 거죠? 효과가 내가 찍어서 물어볼 거 있다가 복도에서 원상회복이 뭔지 부당이득이 뭔지 준비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게 효과가 다르다는 거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일단 이건 무효죠 무효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갑의 채권자가 누군가요? 여기는 우리는 A 항상 A라고 갖다 놓죠 그러면 을소유, 이전등기, 말소 이게 무효니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 대입권이라고 하죠? 이거는 가능하다 자, 을로부터 토지를 아기로 이 아기로 병이 그렇죠? 이렇게 갖다 놨네 아기 병이 있다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 안 된다 그럼 갑은 병에게 말소를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로부터 토지를 선이 답이 갖다 놨네요 병 자, 선입니다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했습니다 선이, 병, 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인용이에요 스스로 너희들 무효잖아 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착오로 한번 와볼까요? 4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이제는 찾으라고 했습니다 거의 착오는 판례입니다 판례를 기억을 하시는 건데 자, 법률에 관한 착오 보인가요? 법률에 관한 착오를 제가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오케이,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이걸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2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지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중대한 과실이 있네요 그럼 중대한 과실 유무는 누가 입증하죠? 중대한 과실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고 자, 표의자는 뭘죠? 표의자는 취소권자죠? 표의자는 뭘 입증해요? 중요 부분의 착오를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달라요 둘이 꼭 입증 책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착오는 착오 자체가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위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게 나오면 안 돼 안 되죠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지만 착오는 착각이에요 그렇죠? 착각이란 말이야 손해배상을 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었죠? 여기? 1번, 여기에 1번 아직 안 끝났나? 같이 넘어갔네? 자, 여긴가요? 4번 자, 여기 시가가 정답이 됐죠? 시가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시가가 나오거나 혹시 수량,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지분 이런 것들은 착오로 다루지 않아요 다만 면적 같은 경우도 원래 한 50평을 샀는데 가서 측량해 보니까 10평밖에 안 되더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착오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미미한 부분들은 착오로 다루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들이 자, 이건 착오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X가 됐고 지금 이 5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매도의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자는 뭘로요?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해제 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아마 착오에서 얘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도 없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꼭 체크를 하시라는 거 자, 5번 시가로 한번 가볼까요? 시가, 사기에 관한 설명 중 자, 사기입니다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요 근래 문제가 안 나온 지가 거의 4년, 5년 됐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면 과실은 되나요? 안 되나요? 과실 과실에 의한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사기나 강박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고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지 실수로 사기친다, 실수로 강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틀린 거니까 1번 X 자, 2번 기망행위는 포인트가 어디야? 그릇된 관념을 말해주는 거죠 기망행위, 그릇된 관념 자, 기망에 있어 기망이라는 건 찍은 사기죠 사기를 치면 차고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사기 쳐서 차고에 빠졌다 그럼 이 차고는 뭔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경제적 불이익이든 동계차고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차고에서 순산백구조 차고는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냐 없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계차고이더라도 무방하다 맞는 거고요 백화점 변칙 세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모피 코트가 100만 원이었는데 탭에다가 가격표에다가 130만 원 올려놓고 30만 원 할인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원가잖아요 그건 원래 팔매가잖아요 그게 변칙 세일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사기성을, 위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기성으로 삼자사기가 나왔네요 삼자사기가 나오면 무조건 상할수가 들어가야 된다 기억나요? 삼자사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뭐 한다? 취소한다 그런데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한다 그렇죠? 대리는 무조건 취소 삼자사기는 상할수 취소입니다 6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일본의 사기에 의한 사기입니다 의사표시 성립되려면 표의자에 기망하여 차구에 빠뜨린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차구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기는 고의만 되는 거지 과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1번이 옳은 거였네 2번 그럼 어디가 틀린 거죠? 원래 고소거발은 강박이 되더라도 이건 취소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어디가 포인트예요? 부정한 이익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내용으로 해서 고소거발을 했다면 이건 강박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고소거발은 강박이 아닌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거발을 이용한 거죠 이건 강박이 되는 거고 법률이 성립 과정의 강압 이 강압이 뭐예요? 강박이라고 해요 강박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반사의 제게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X가 됐네요 이건요 포인트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가 포인트인지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4번은 피용자죠 피용자는 뭘로 간다? 삼자, 사기, 강박으로 해서 뭘 해야 되죠? 상할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손이 무과실이네요 상대방이 그럼 취소할 수 없는 거죠 피용자는 삼자 사기이기 때문에 삼자, 사기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사기 강박을 친 거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권자잖아요 그럼 취소권자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상할 수 따져야 되죠 그런데 상할 수가 아니더라 선이 무과시더라 취소할 수는 없죠 그래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X죠 이 계약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사기 강박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7번 삼자 사기 틀린 걸 찾습니다 여기 보니까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문제를 내놓고 월요일날 문제를 풀었는데 잘못 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문제를 잘못 냈을 것 같아요? 상할 수가 있어야 되죠 삼자 사기니까 알았거나 알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지문에다가 내가 뭘 냈어요? 수, 알 수만 있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요거에 하나인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럼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장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제가 이 문제가 7번이 실제 기출이 됐다면 저는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알 수도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알았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 문맥상으로 이의를 제기할 거고 아마 이게 만약에 북문학자가 해석이 된다면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잘못 냈구나 그럼 여기다 문제를 낸다면 갑이 당한 사실을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만 경우에 뭐 하나여 요걸 요거 요거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요게 요게 을이 알았다 알았다라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정확히 틀린 거거든요 여기 알 수가 있었으니까 요건 알았다만 집어넣은 거잖아요 알았을 알았다 경우에만 지수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틀린 지문이라고 지금 제 말 알아들어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정답은 일본어 갖다 놨는데 문제를 보고 나서 을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라는 것은 당연히 알았을 때도 포함이 되는 문맥상의 지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요 질문은 좀 약간 껄찍지근하다 생각이 됩니다 못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럼 잊어먹으세요 알겠죠? 꼭 기억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았을 경우라는 것은 알았다는 것도 포함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문맥상으로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줄 수 있어 문제를 낼 때는 알았다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죠 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알아들으면 좋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1번은 정답으로 갖다 놨습니다만 찝찝해요 제 느낌에는요 대리가 나왔어요 대리는 뭐예요? 본인이 선이 모가시리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나 취소입니다 취소 이렇게 3번 갑은을과의 매매개혁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하지 않아도 사기강박은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있다 착오는 손해배상 나오면 안 돼요 사기강박은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어요 4번 의리 건물의 하자 계약청일상 당시 선이 모가시렸다 하자 있음을 전혀 몰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기로 인한 이게 취소하고 담보 책임은 뭐 할 수 있다? 선택적 경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뭐와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선택적 경합이라고 가면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판례가 바뀌면서 지금은 하나만 선택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선택적 경합이에요 무조건 점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의리 병에게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을 사기강박 쳤죠 집이 넘어왔죠 의리에게 이렇게 그럼 이 계약을 상할수를 따져서 취소 여부를 가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넘어와버린 거죠 병에게 집이 이렇게 얘가 선의자입니다 그럼 얘가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얘는 선의죠 보호받죠 그럼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에게 선의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호되는 삼자니까 보호되는 삼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네요 대략은 아시겠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다시 확인하세요 모른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요 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하면 돼요 자 항상 문장을 볼 때예요 문장을 보실 때에 가깝게 붙어서 보지 마세요 약간 멀리 보세요 멀리 좀 가깝게 붙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약간 멀리 떨어져서 원거리에서 보시면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대리를 좀 한번 보려고 할 거예요 저번 주 일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봤나요? 모의고사를 네 보셨나요? 잘 봤나요? 네 점수에 보통 지금 내가 세 번째인가 오늘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점수를 연연하시세요 점수를 관리를 잘 안 하면 본게임에서 못해요 연습게임을 못하는 사람이 본게임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단지 연습게임을 못하다가 본게임에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점수를 이 정도 맞았다? 나는 왜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래라는 의미지 낙담을 하거나 머리를 갖다가 벽에 박거나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잠깐 다른 감옥은 적용을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감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1번부터 40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자기가 맞은 점수를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15개 이하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15개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15개 이상을 지금 내가 맞았어 15개를 맞은 사람은 20개를 맞는 사람하고 점수가 같아요 이 범주는요 이 15개는 17개를 맞을 수가 있고 20개를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 20개를 맞았던 사람이 21개를 넘을 수 있냐 이건 우리가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탈피, 각피를 해야 돼요 그 번데기를 감싸고 있는 게 번데기하고 나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요? 모양새가? 번데기는 정말 징그럽습니다 어떤 곤충들은 번데기 시절이 그냥 곤충으로 가는 시절이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가지만 나비는 380도가 발라져요 완전히 바뀝니다 번데기는 진짜 추악하게 생겼는데 얘가 나비가 되는 순간 완전히 화려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곤충 중에서 아주 특이한 곤충 중에 하나인데 21개를 내가 이상을 맞았다 이 사람은 25개까지는 같은 점수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은 내가 21개 맞았는데 옆에 25개 맞은 사람 있죠? 같아요 같은 동질이라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알겠죠? 이 25개 맞은 사람은 언제든지 21개로 떨어집니다 공부를 안 하면 그런데 만약에 26개를 맞았던 사람은 30개까지는 같아요 이게요 30개까지 이 사이에서는 27개, 28개, 28개 같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31개예요 이 이상을 넘어간 사람은요 넘어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민법 공부를 안 해도 합격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점수가 안 내려와요 내려와도 27개예요 이 사람은요 거의 갭 차이가 없습니다 31개를 넘어간다는 건 이 사람은 민법을 이미 깨뜨린 거예요 대충 이런 공식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드엔드로 공부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읽고 동영상 여기에 동영상을 봐야 되나요? 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동영상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날 안 나왔는데 동영상 봐야 됩니까? 보면 더 좋지만 시간 아까우니까 2차 더 열심히 하시고요 1차 민법 같은 경우는 프린트 보고 확인하고 그런 자감만 감각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여기 1번부터는요 한 개 맞은 사람하고 이 사이는 반드시 동영상을 보세요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기초가 약한 사람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 이득이 되고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나온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찍는 거예요 감각으로 찍는 것이 들어서 찍는 것이지 내가 형성이 돼서 찍는 건 아니에요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21개를 넘어가고 25개를 넘는 이분들은요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분도요 동영상을 반드시 보시는데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다 보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사람은 다 보는 게 추천하는데 만약에 도저히 안 돼 있다 다 보는 게 힘들다 시간 타임으로 그러면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키워드가 되는 데 있죠 키 포인트가 되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제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은요 여기는 또 문장 같은 거 있죠 문장을 좀 읽어야 돼요 지문을 꼭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문장을 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많이 보세요 일단 여기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거의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완성은 아니에요 한 3일 정도 되면 여기 와 있어요 점수가 자기 점수가 이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걸 넘어가야지 형성된 거고 그럼 이 26개에서 30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동영상은 저는 지양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안 봤으면 하는 수정이에요 반드시 여기는 뭡니까 문장을요 문장을 해석을 해서 이 지문마다 지문마다 해석을 다세요 해설을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분한테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 31개를 넘어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점수대가 여기서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여기서 이걸 넘어오는 게 어렵습니다 24개, 25개, 26개는 맞는데 이상하게 28개, 9개는 못 맞아요 그게 아주 힘들어요 점수가 예를 들면 1등에서 5등에서 사이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꼴등이 3등에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1등에서 5등 사이를 올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는 제가 봤던 이 문장의 지문마다 해설을 달아서 올라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문마다 왜 틀렸지 왜 맞았지 그런 것들 그리고 문장이 되는 건 될 수 있으면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고요 동영상은 될 수 있으면 이분은 거의 형성이 된 거거든요 단지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죠 자기 점수 때가 대량 알 거예요 어딘지요 지금 오늘 점수를 해봤으니까 포인트를요 그래서 민법은 이 3단계를 걸치게 돼 있습니다 100%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26개, 27개 맞았어 그러잖아요 그럼 잘 맞은 것 같아 그럼 안 된다고요 이게 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가 와르륵 무너질 수 있는 점수이고 여기는 어차피 앞뒤가 잘 안 보여요 애기는요 암기하니까 여기는 동영상을 여러 번 봐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충분해요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도 아니고 이것들은요 언젠가 합격하지 않아요 저만큼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양하게 저는 전부 다양하게 샴 보거든요 어제도 원서 내리려고 했더니 평일 날 샴 보더라고요 접었죠 그래서 다른 거 봐보려고 샴 볼 때마다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뭐 언젠가는 붙겠죠 걱정은 별로 안 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확보해가지고 좀 노력하면 붙지 않겠냐 그 생각이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창피한 그런 거 없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다 떨어졌어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이게 안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럼 이번에도 원서 낸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또 떨어지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별로 낙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평가인데 시간만 내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점수 때 자기 점수 때를 잘 기억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버리지 말고 그 문제를 계속 활용하면서 여러분 읽으시라고요 읽어보고 해석하고 왜 이게 맞아요 왜 틀려요 라고 분석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난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다섯 개 맞았는데 사십 개 찍어가지고 다섯 개 맞는 건 풀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아니 사십 개 중에서 내가 다섯 개를 맞았다는 건 풀었다는 거고 찍었다면 다섯 개 이상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도 여덟 개고 이본도 여덟 개기 때문에 일본 다 세워버리면 여덟 개를 맞거든요 그런데 다섯 개를 맞았다는 건 푼 거죠 그 사람은 푼 거라는 건 뭔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요 점수가 연연하지 않고 그건 뭐 칭찬해 줄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4월 달 가면 또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들어만 둘까요 우리가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요 혹시 마스터북을 먼저 봐보세요 마스터북 메인이니까 항상 제가 어디를 표라고 하냐면 42페지를 표라고 그래요 42페이지 마스터북은 42페이지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42페이지 오셨어요 거기 보면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1, 2월 달에 표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묵권대를 가르쳤고 이 표현들을 좀 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걸 여기 잠깐 봐봐요 대리라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하고 표현들을 좀 봐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표현들이 뒤로 가면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날아가 버린다고 첫 시간인데 이 표현들이 처음 듣는 건데 제가 기억을 다 해요 웬만하면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은 서울 사람이고 집은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을 팔려고 하면 대전까지 내려가서 물색을 하겠죠 매수자를 그러다가 뭔가 살 사람이 있으면 팔지만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고 또 물건을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려가야 되겠잖아요 그럼 오고 가다 보면 대전에 있으면 서울 일을 못하는 거고 서울에 있다면 대전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전에 삼촌이 한 분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요 의리란 삼촌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나 대신에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권리는 나를 위한 거고 권한은 타인을 위한 거야 제삼자를 위한 거 갑을 위해서 집을 팔 수 있는 이걸 고급직의 대리권이라 그래요 이 대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대리라는 게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나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대리권, 대리권 그래요 대리 제도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신하는 제도예요 대신하는 제도예요 대리가 가장 흔히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법무사 등기하는 거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 우리 소송할 수 있잖아요 나 대신 소송해 주세요 이런 게 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나 숨이 차 나 대신 유언 좀 해 주세요 그런 건 안 되죠 내가 이번 주에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애식장 들어가 그런 건 안 되죠 신혼유행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농담이에요 이 대리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보통 계약은 되는 거죠 법률 행위는 가족법상의 행위는 대리가 안 됩니다 일단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의리란 삼촌이 아마 갑에게 물어볼 거예요 가격은 대충 얼마 받으면 돼?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세대로 한 1억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본적인 큰 아웃트라인은 본인이 정합니다 갑이 정하지만 계약을 맺을 때 디테일하게 가격을 정할 때는 의리, 갑의 승낙 없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을 건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리 행위라고 그래요 대신하는 행위 대리, 행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등기를 해주세요 그럼 등기 행위가 대리 행위고 소송해 주세요 그럼 소송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되겠죠 매매해 주세요 그럼 매매가 대리 행위가 되겠죠 대신하는 행위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계약 자체를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죠? 을과 병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을과 병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등기 넘긴다든지 대금을 넘긴다든지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 갑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신했다 대신하면 효과가 나온다 그 효과는 누구에게?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행위는 의리하는 건데요 효과는 갑이 받습니다 그럼 행위자와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앞으로 약속을 해서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효과를 받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 그다음에 계약을 맺는 상대방 있죠 병을 우리가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대리권을 주고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할 거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는 제도가 대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권, 대리 행위, 대리 효과가 본인에 기속되는 거예요 대리는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할 때 소송을 할 때도 변호사가 사사건건 피고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대리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가 바로 사자예요 사자, 심부름꾼 심부름꾼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을 사자를 쓰는 게 아니야 심부름꾼, 우리가 사극 같은 데 영화 보면 사자가 도달했어요, 도착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결정할 의사를,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누가 전달만 하는 기관 이게 사자예요 그럼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리는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본인, 대리인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리는 예전에 세 가지 면이 있다 그래요 삼면,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범죄를 범하고 경찰서 가거나 피소가 되면 당연히 사진을 찍습니다 꽁짜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다 꽁짜 찍어줘요 정면에서 찍고 번호판 들고 측면 찍고요 뒤도 한번 찍습니다 꽁짜예요, 그 사진이 알겠죠? 영원히 남죠, 그게 알겠죠? 그러면 이 둘 간의 삼면관계 갑이 누구에게요?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대리권 그다음에 대리행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리의 효과가 이렇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삼면관계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종합으로 문제를 내리기 때문에 종합으로 그래서 여기다 써야 되겠네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대리하고 나오잖아요 아주 다리가 풀리네요 대리제도 이렇게 그럼 대리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가 서설이라고 해서 대리가 뭔지 그다음에 대리의 기능 그다음에 대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여기인데 시험은 안 나와요 대리의 종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면관계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삼면관계는 세 가지 면 첫 번째는 뭐예요? 대리권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예요? 갑하고 을 본인과 대리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리 행위가 있어요 대리 행위가 누구 누구예요? 여기 대리인하고 상대방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대리 효과하고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와볼게요 여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리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 바빠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거든요 정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대리이잖아요 대리인데 얘가 중복된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복이에요 중복 중복 대리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자를 지웠어요 그래서 이걸 복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생각해 봐 이 사람이 있어야 얘가 중복이지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중복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 복대리는요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얘가 소멸돼 버리면 얘도 같이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가 있어야 얘가 중복이 되죠 그럼 이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냐면 이 대리인 스스로가 선임해요 을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해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이 복대리도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일을요? 갑의 집을 팔아요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 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선임은 의리 선임하지만 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거 이따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자 정리 다시 여기 누가 들어오나요? 복대리 동영상을 보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현란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잘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복자를 쓸 데가 없어서 여기 쓰니까 동영상을 보다가 양해하시라고 알겠죠? 잘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동영상에 가장 패턴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시청을 할 때 피곤하지 않거든요 눈이 그걸 감안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 복대리 그러면 우리가 시험은 이거 하고요 복대리하고 두 개 있죠 대리권하고 이거 대리행위 이걸 합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와요 보통 이게 빠졌다 넣었다 그러는데 복대리가 요구를 4년 동안 문제가 배정되는 것 같아요 종합문제로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무권대리라고 해요 무권대리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는 뭐겠어요? 유권이죠 권한을 줬다는 거지 갑이 을에게 이걸 유권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무권이 없을 문자 권한이 없어요 무권대리 그런데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우리가 보면 협의의 무권이라 그래요 무권대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무권은 옆에 광자가 들어가요 넓은다 넓은 광의의 무권대리고 얘는 협의 좁게 보는 무권대리 앞으로 우리가 무권들이 무권대리 할 때는 얘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권대리를 그럼 중간에 뭐가 있냐면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들어오는데 얘가 한 문제 얘가 한 문제 욕을 내는 계속 그래서 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세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두 문제 대리 제도가 세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 열 문제 중에서 이 파트가 세 문제예요 양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의사표시에 비한다면 뭐 엄청 쉽죠 양이 좀 많지만 더 의사표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편해요 이게 훨씬 공부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제가 보고 다시 앞으로 와서 쭉 정리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대략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게요 원래 유권 말고 무권을 보는 거거든요 무권 그럼 무권대리가 있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협의라고 할까요? 그냥 협의의 무권대리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쓰지 않아도 돼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은 없어요 그럼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겠나요? 안 지겠나요? 안 져요 갑이 집이 있는데 얘가 을이 권한 없이 집을 판 거야 병에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야 을이 그러는 거지 야 나는 있잖아 갑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명이라 그래 나타나는 이름 명자 이름을 밝힌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누구의 대리인이야 하고 밝힌 거죠 그리고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럼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갑이 책임을 지냐고 등기 넘겨주거나 그런 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가 집을 팔아달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잖아요 이거 오지랖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현명을 썼냐면 여기 대리란 말 보인가요? 무권대리 이 대리라는 의미는 현명을 했다는 거야 현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얘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이라 그래요 대리란 말을 못 쓴다고 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명을 한 거거든요 그럼 물어볼게 질문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표현대리니까 대리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야 대리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 권한이 없이 이루어졌으니까 무권이지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 책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권이기 때문에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1억짜리 짐을 얘가 3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관계가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무권대리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표현대리예요 그럼 표현대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이걸 책임을 아 이상하단 말이야 이 둘 다 권한이 없는데 그렇죠? 얘도 무권이고 얘도 무권인데 얘는 무권인데 권한이 없는데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야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오늘 갑자기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외관이라고 그래 외관 그다음에 이걸 작출 이걸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관 작출 책임은 강의할 때나 필요한 거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럼 외관 작출 만들어서 내놨다 책임을 진다 외관이 뭐지? 외관 이 외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게 하나가 뭐냐 125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126조 그다음에 129조가 있는데요 좀은 애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애우지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가보면 시간이 좀 흐르면 금방 그게 그러는 걸 알거든요 그럼 125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여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리권을 주는 거거든요 대리권이 발생되는 원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법무사한테 내가 등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법무사는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찾아가죠 계약하잖아요 얼마? 20만 원 30만 원 계약하죠? 그게 위임 계약이라 그래 그 위임 일을 맡기는 거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이 나 대신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숙권에 의해서 줄수자 권세권자 권한을 줘가지고 대리권이 나오는 걸 이무 대리인 그래요 이무 대리인 그런데 만약에 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911조 같은 거 우리 시험 보면 아니지만 친권 같은 거 친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해서 법정 대리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무 대리는 수여, 숙권 법정 대리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자면은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이번 오부터 쭉 계속 이렇게 올 거예요 알겠죠? 자면은 자 그러면 여기 대리권 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여니까 법정일까 이무대리까 자 다시 125조 표현대리는 이무대리, 법정들이 모두 적용된다 O, X, X 누구만? 이무만 왜? 수여니까 수여 표시에 의한 대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법정 대리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돼 이 조항만 자 다시 해볼게 그러면 이게 뭐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네요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술 한 잔 했나 보죠? 병하고 병하고 술을 하나 먹으면서 야 내가 집을 하나 팔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바쁘잖아 바쁘니까 내가 의리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 집을 좀 팔아야 되겠어라고 표시한 거지 이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실제 의리에게 대리권을 줬느냐 안 준 거야 무권이죠 그렇죠? 대리권을 안 줬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갑이 되는 의리예요 하고 현명까지 했어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믿겠죠 갑한테 들은 말도 있잖아 우리에게 대리권 줘가지고 집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마침 의리 와가지고 저는 갑이 되는 의리인데요 얘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인 거야 얘는 대리권이 철저하게 믿죠 대리권이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계약을 맺었네? 얘한테 가서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갑이 하는 말이 야 미안해 내가 의리한테 대리권 준다고 했는데 실제는 의리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그게 무권이야 책임 못 줘? 그래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대리제도의 신용이 깨져버립니다 나중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오셔가지고 나 대리인인데요 대리인인데요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제는? 안 믿는다는 거 대리제도의 신용이 깨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대리권이 있다고 철저하게 믿은 선이 무과실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둬가지고 야 너 얘 있잖아 원래 무권인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네가 만들었잖아 작출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이건 결국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해요 그림 그려져요? 이 그림을 기억하지 말고 이 단어에다가 의미를 부여라고 아 대리권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는 대리권 안 줬구나 무권이니까 그런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네? 누가? 본인이 그럼 책임져야지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스터북을 먼저 봐요 43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박스가 하나 보이신가요? 거기 125조 보이죠? 제목에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단어 찾았나요? 수여를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왜 이 마스터북을 보냐면 1, 2월 달에 마스터북을 안 봤어요 이 부분을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 볼 거란 말이에요 수여 보여요?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번 대리권 수여 표시 보이죠? 내가 대리권 주겠어요 2번 표시된 범인에 3번 상대방은 반드시 선임 무과실해야 돼요 무권이라는 걸 알고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4번 빨간색 동그라미 직함 명칭 사용도 대리권 수여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직함 봐볼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여기 사장님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인데요 아들내미가 백수예요 백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직업이 뭐야? 물어보니까 저 백수인데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이 회사, 아버지 회사에 부장이라는 직함을 부장, 부장이라는 직함을 명함을 박은 거야 그럼 실제 부장이냐? 아니에요 실제 부장은 아니고 그냥 명함만 박아준 거라고 그런데 이놈이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려가지고 유흥비로 날린 거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현명했겠지? 나 그 회사 부장이야 현명했잖아요 돈 빌렸지? 그걸 믿었잖아 이게 은행에 그럼 내가 책임져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회사에서 걔 부장이라는 직함은 가짜야 내가 왜 책임져?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 친구가 진짜 부장이란 외관을 갖추게 보이잖아요 그 소스를 누가 제공한 거야? 갑이 책임을 치라 그게 직함이에요 자,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뭐가요? 표현되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100% 본인이 책임을 져요 이거 유형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아, 이런 게 표현들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명칭사형이라는 거 보여요? 이 명칭사형은 군산에 여기 김포는 너무 멀죠? 전라도 군산에 가면 빵집 있죠? 3대 빵집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성당 빵집이라고 선대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알겠죠? 나는 빵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성당 빵집은 단팥빵이 원래 맛있는 빵집이에요 원래 지금은 고로케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줄 서서 먹어요 그냥 그늘진 데 사거리에서 그런데 그거 단팥빵을 사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꺼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좀 비슷하더라고요 옛날 맛이 그대로 살아나더라고요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대전에 가면 성심당? 성심당 빵집도 유명하고 안동에도 만모스 빵집도 원래 유명했었죠 그게 예술의 거리 쪽에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백화점도 와있긴 하더라고요 빵집들이 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사에 가서 군산에 가서 내가 이성당 빵집 브랜드를 걸고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요 김포에다가 그럴 수 있죠 그럼 허락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김포에서 그 이성당 빵집에 가서 빵을 먹었는데 배탈이 난 거야 그럼 본사에다가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게 무슨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것도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나요? 그래서 직함이나 명칭 사용도 대리권 수요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적용 범위에 이무대리만 적용된다는 거 보여요? 그럼 옆에다가 법정 X라고 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옆에다가 법정 X 이렇게 복대리는 적용이 돼요 나중에 가면 복대리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수요니까 수요니까 이무대리만 적용되고 법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 되죠? 두 번째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126조 조금만 참아요 126조가 뭐냐면 이건 권한을 넘었다 그래요 권한을 넘었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래요 물어볼게요 권한을 넘었다는 것은 기존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 기존 대리권이 있어 손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잡아서 1억을 빌려오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줬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은행에 가서 얼마를 빌렸어요? 3억을 빌린 거야 그러면 1억을 빌릴 권한은 있는데 3억을 빌릴 권한은 없잖아요 무권이지 그런데 얘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거야 보여준 거란 말이야 푹푹 찍었겠지 그럼 상대방은 믿어야 안 믿어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거라는 거지 얘는 선입을 해서 무과실이야 또 3억 갚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요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은 저당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거죠 지금 여기가 권한을 넘는 행위 이걸 월권 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기본 대리권은 저당을 잡아서 1억을 빌려주라고, 빌려와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버린 거야 매매를 그럼 저당권 매매죠 권한을 넘었죠 그렇죠? 동종인가요? 이종인가요? 다르죠 완전히 저당권 설정에 대리권을 줬지 매매해라고 대리권을 준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종이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요 등기 넘겨줘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행위가 동종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종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등기를 신청했잖아요 등기 해라, 등기 좀 해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줬죠 이 친구가 매매를 해버린 거야 그럼 기본 대리권이 뭐야? 공법행위죠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인데 사법행위, 매매를 한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종이든 이종이든 유사든 상관없이 기존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알아듣나요? 좀 힘들어요? 자, 여기를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이 제목에다가 넣으라고 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아, 기본 대리권이 있었는데 아, 권한을 넘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이거예요 여기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후라고 해요 후에 표현대리 후에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입니다 그럼 기존에 대리권 있었지? 지금 대리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상태에서 뭔가 행위를 한 거야 대리 행위를 자, 그럼 뭐냐 이건 예전에 저도 예전에는 우유 배달하고 식물 배달을 좀 해봤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돈 벌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예전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챔프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업체부처럼 여러 개가 섞여서 들어온 만화책을 사보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야 사보기 위해서 가난한 삶의 보탬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보급소에서 우리가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을 떼가지고 와서 이걸 해요 배달을 한단 말이야 그럼 예전에는 지금 자동이체나 지료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그게 신물배달 사람들이 종이를 가지고 나서 받아가지고 5천 원 받고 찍어서 찍어주고 그랬어요 영수증을 수금을 한다고 직접 배달한 사람이 이걸 그런데 얘가 왔다 갔다 수금하고 갔다 계속 한 3년 했다고 그런데 얘가 불성실하니까 잘랐어 잘라니까 얘가 얼마나 화가 나 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원래 잘린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얘가 뭔가 각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싹 해가지고 날라버린 거야 나중에 전화가 오지 왜 신문대금을 안 주냐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 을한테 줬잖아 내가 줬잖아? 그럼 그런 상황이야 지금 받아들였는데 무슨 말인지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권 줘서 행위를 했어요 계속적 반복적 계속적 반복적 했죠 중간에 해고했죠 그런데 얘가 화가 나니까 다 받아가지고 행령을 해서 날라버린 거야 그럼 기존에 대리권 있었지 그럼 실제 대리행위를 할 땐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이거 본인 네가 책임져야 돼 왜? 네가 이 사람을 해고를 했으면 잘랐으면 철회했으면 얘한테 통지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방은 지금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니까 당연히 을이 지금도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어 믿어 믿는다는 거지 그 행위를 네가 책임지세요 라는 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되리라 그래요 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사례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내용만 봐볼게요 26조, 126조, 박스입니다 아직 안 봤잖아, 126조 아니, 43페이지 박스 앞에 사람이 좀 잘 앉아야 되는데 농담이에요 126조 보면 권한을 너무 보여요? 너무 동그라미, 너무 표현들이 자, 기본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죠 자, 2번이 빨간색이에요 2번 월권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가 없다 옆에다 뭐 쓰면 돼? 옆에다가 2종 2종, 이게 다를 이자거든요 2종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첨정에 가면 동종 유사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2종도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도 그다음에 3번의 상대방 3번도 빨간색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밑줄 쳐요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말로 정당한 이유가 뭘까? 눈치가 빠르면 이 표현대의 상대방은 무조건 선이 무과실이야 돼 그럼 이 정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선이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이 다른 표현이 정당한 이유예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언제가 기준이죠? 대리행위식 기준 보이죠? 이거요? 빨간색으로 메모리 편으로 색깔 칠해도 괜찮아 아깝지가 않아 그 잉크값이 그 대리행위식 기준이에요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대리를 할 때 그 행위식 계약을 할 때가 얘가 선이 무과실이면 돼요 그 이후에 악의자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옆에 가봐요 129조 거기 보니까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는 대리권이 없죠 그렇죠? 3번 빨간색 과거 대리권 범위 내야 되는데 거기 초과하가 되면 126조가 적용된다는 거 보여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봐봐 잠깐 하나만 더 쉽게 아까 이 친구 대리인이 얼마씩 받아갔냐면 단편적으로 300만 원씩 받아갔다고 수금하고 누구 수금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얘가 잘렸죠 그래서 이날 600을 해먹은 거예요 600을 해먹고 나른 거야 그럼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거지 그럼 원래는 129조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권한을 넘어버렸죠 넘으면 126조가 적용이 돼 다시 129조나 126조나 결과는 같아 뭐가 결과 같아요? 본인이 책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근거를 찾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기존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소멸 후에 넘어서 했다면 129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적용됩니다 책임은 같아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넘은 초과된 건 126조가 적용됩니다 그 정도만 밑에 보니까 적용 범위가 다르죠 이무대리 법정들이 사자 있죠? 사자 심부름꾼 그 다음에 복대리 그런 거 있죠? 잠도 뭐예요? 권한을 넘는 거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쉬었다 오면 마무리할게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 자 이제 쉬었다 오면 마무리할게요 이제 쉬었다 오면 마무리할게요 이제 쉬었다 오면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제 쉬었다 오면 마무리할게요 그럼 두번째로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